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봐주시면 산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미드업 오면 사는 수밖에 없어 오! 진짜 잘못됐다 수간부터 잘못드냐 아! 자꾸 왜이러냐 생각하면서 두면 안된다 해가지고 생각 안하고 두는데 바로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는 잠깐만 잠깐만 아니 봐주시면서 하시라니까 왜 양악을 하세요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볼시나리 아직 반박 봤어요 봐주시면서 해요 봐주시면서 해요 하세요 다덤벼 다덤벼 볼시나리가 다 져주겠어 다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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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이게 빨라졌다고 할 수도 없구만 아 아 전문 났어 다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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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부 명신부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 שלי 됩니다 손퇴 가줘 와 찾는게 너무 어렵다 오 한 번 더 뻔했어 어 뭐 어 뭐야 좀 빠르면 바로 방심한답니까 그래도 철새님이 많이 봐주시고 계셔요 빠르면 못하겠지 오 야야 뭐야 TSP는 어떻게 한거야 나도 모르는 차에 TSP이 돼버렸어 예 테트리스입니다 상대로 봐준다고 천샷인가 천샷입니다 아카이 모노님 제가 천샷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파이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래 버텼어 그래도 오래 버텼어 진짜 얼른 들어와요 같이해요 오래 버틴 것만 해도 난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을 해 어차피 빠르면 잘 못하긴 해 아 엄지님 어서 오시고요 이거 친구 추가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해서 친구 추가하면 되나 오케이 친구 추가 좋아 이렇게 해서 파이크님 친구 추가 몰라 나 이제 여기서 인싸가 될거야 나 테트리옥의 인싸가 되겠어 아 이런 아쉽다 우리 돌고래는 어떠세요 네 청정수 고스나리도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죠 네 아 고스나리 한판 해볼까 좋아 꼴등만 하면 돼 꼴등만 꼴등만 하면 돼 이제 내 실력을 보여주지 놔놔놔놔놈 널러러러 롤러러러러 롤러러러 롤러러러 공격들만 오 선생님 선생님들 공격은 멈춰 이게 다 심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도시나리가 심각을 할 줄 알게 됐어요 패티류 몇 번만에 심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적의 발전이지 도시나리가 심각을 하다니 나쁘지 않아요 지금 꼴등만 안하면 돼 지금 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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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이야 지금 엄지님께서 날 죽이신 것 같은데 날인 다 다음주에 디비전 노리미트 나온다네요 오 디비전 노리미트 또 안할 수 없구만 같이 하고 싶은 일인 검은콩님은 왜 못하실까 진짜 왜 이렇게 도시나리보다 좋은 컴을 가지고 계시다니 얼른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기 고시나리가 이제 컴게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천하는 게임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공포게임 뭐 이것저것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카트라이더? 카트... 내가 다른 게임도 다 못하긴 하지만 레이스 게임은 특히 더 못해요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원하는 능력 한 개는 무조건 고릴 수 있다 아 진짜요? 리듬게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컴게임 아 카트라이더? 아니 이 테트라이더도 안 들어가는데 카트라이더가 돌아간다고요? 디포 디제이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같이 할 수 없는 걸로 들었는데 젠장 고시보다 늦게 죽음 젠장 충분히 승리했다고 본다 돌아가시기는 하지만 충분히 승리했다고 보여진다 렉걸리기네요 그래요? 아 고시나리가 로또 1등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의 컴퓨터를 이런 거 해드려야 된다고 비싼 거 못해드리지만 로또가 돼야 돼 인생에 담은 로또야 역시 화이팅! 안 돼! 아 사람 없더라도 농노트 다... 아 진짜요? 야 그래도 잘 살아남으신다 PK고수님 잘 살아남으신다 똥겜 똥겜 3만원 샀습니다 그거 알아요? 저는 뿌요뿌요 테트리스 나오자마자 샤가지고 6만 얼마 주고 샀어요 15초 차이 아! 할 수 있어요! 샌돌님! 아 그런 쉬운 거 주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예 미션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엄지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이야 아니요 골시나리에게 불가능이야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15초 더 사면... 15초 못 사면 없겠어? 자 시작합니다 아 이게 미션 미션이 걸려가서 또 이거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만 골시나리의 찐 실력을 보여주겠구만 골시나리의 숨겨왔던 지금 실력 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이지? 아 이게 다 개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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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차 하나만 된다고 미션님들 미션님들 협조 좀 해주셔야죠 미션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미션이 걸려있으면 도와주는 게 어? 인간부 아니겠지? 인간부 아니지? 뭐지? 인간부는 다른 뜻인데 뭐였지? 철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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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닉네임 받고 어 맨티스 엠티에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원래 전 아이디가 뭐였나요? 뭐예요? 철샌님 누가 3명 다 저 죽였어요 3명 다 자 이렇게 보는 거 맨매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순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K고슘님 빠르면 못하겠더라고 111님도 괜찮니 기회 두번 남음 오케이 좋아 기회 두번이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근데 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미션 뭐에요? 컴플리트 뭐에요? 엄지님께서 다음에 좀 이렇게 해주실거야 엄지님꺼 보고 있는데 다음 편에 시작 가능 아니 골수나님만 공격하시는거 같애 가야함이래요 아 어디가요 엄지님 같이 계셔야죠 경희들의 표현은 뭐하자 등장 아 경희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나가셨네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좋아 어 누군가에게 알림이 왔다 아 이러면 접속을 확인할 수 있네 친구가 있으면 접속을 확인할 수가 있네 그렇구나 이게 접속이구나 아 그런 게임이라뇨 자 다른팀 다른 분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아홉 분이나 계신데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어 하이 PK골프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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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출책 어 누가 들어오셨다 나가셨는데 얼른 들어와요 지금 뭐하는거에요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가 뭐하는거에요 지금 와우 언제였지 딴따란 딴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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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링크 아 링크 따려고 where are you from 아임 프롬 헬 아임 프롬 헬 아임 프롬 헬 좋아요 아 젠장 잡눌렀다 괜찮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고피나리의 실력 어디 안가져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돼 기회를 위기로 바꾸면 안된다 정신차려야 된다 거기 정신차려 빨라져야돼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안 돼 잠깐만 왜 나만 공격해 에이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다 오 죽는줄 알았다 와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어떻게 도와대 이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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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번에 공격하시면 안되지 고피나리 좀 탈게끔 해줘야지 어 고피나리가 뉴비란 말이에요 뉴빌은 살려주는게 탑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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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라구 죽는줄 알았다 봤죠 죽는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공격이 나한테만 오는거 같애 어 değiş Anfang 탐카탐카탐카탐카 어 어우연 дня 와 어렵다 와 어려워 어려웁다 빛이 빨라지면 어렵다고 망했지만 망해도 좋아 꼴등은 아니야 꼴등은 아니야 최초이지 않을까 주체님 봐주시면 봐주시면서 속도를 죽지 못하겠지 왜이렇게 죽지 못하겠지 안 돼 응원을 저한테 응원을 주세요 여러분 고스나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한번 주시면 고스나리가 이길 수 확률은 없겠지만 그래도 힘이랍니다 어디가 든가니 빠르면 못해져 망했다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샴딜님 고아 안녕하세요 카마돈님 고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마이 브로케스트 어게인 하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럼 배너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났는데 그림실력이 딸려 이런 I'm from hell 점고 돌리는 중이었는데 들어갈까 들어오시면 좋죠 들어오세요 우리 고수분인 아카이 모노님께서 많이 심심해 하세요 자극을 주셔야 돼 아카이 모노님한테 자극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소리는 뭐예요 근데 이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출첵하면 좋은 점 있나요? 출첵 연속 30일 아 못보셨구나 출첵 아직 그 이벤트 진행중인데 나도 깜빡했어 출첵 연속 30일에 포인트 2만 쓰시면 치킨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엄청 좋죠 아니에요 한국분이세요 한국분 한국분이세요 일본분 한국분 이렇게 표현하죠 놈이란 표현은 약간 약간 순화해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나나나 도대체 이 손이 뭐야 왜 다들 나가시는 거야 왜 다들 안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세요 응 누군가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네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샘들님 어서 오시고요 단호 두 개 붙인 건 지역이 제 편에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거지 함께 성장하는 스트리머 고스네리 아니겠습니까 다음판 시작할까요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조절이 가능한가 자 살살 봐주시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게임이 오래갑니다 오 큰일날뻔했다 불뻔했다 나쁘지 않아요 오오오오 나빠 나빠 아니 왜 저렇게 하고 뒀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고스네리 무슨 생각이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나 봤죠 가꼬이 맞아요 기네 멋져요 고스네가 제일 안 멋지긴 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벤트 하니까 이벤트 확인 다 해주세요 이번주 금요일날 안오시면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냐 저기 시작하는 스트리머 중에 물론 1년이 그냥 지나긴 했지만 비인기 스트리머 중에서는 그나마 이벤트를 좀 자주하는 스트리머 중에 1이지 않을까 이벤트 진짜 자주하죠 이게 다 여러분이 고치나리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고치나리의 자그만한 오오오 보답 보답 보답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글라뻔했어 글라뻔했어 야우야우 채척호 빨라지는 거 싫어 오 잠깐 설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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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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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T스피 아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진짜 방송 잘하시는데 왜 안될까 괜찮아요 한번에 뜰거에요 한번에 뜰거에요 여러분 블랙힐러님 한번에 뜰겁니다 걱정마세요 저의 방송이 나중에 언젠간 다들 재밌어진다 해가지고 다들 놀러오실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투자하고 계신겁니다 곱씨라리한테 시간을 11시까지 할거에요 달쿠쿠님 자 어서오시구요 아무튼 이벤트 진행중이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요일날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거에요 아 진짜요 아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벤트를 진행할거에요 일단은 포인트는 일단은 1111포인트만 있으면 일단은 빼빼로는 받아갈수있구요 총 10명이고 그 다음에 1111포인트가 있으시면은 어 저기 뭐죠 페레로로셰 9500원 상당의 페레로로셰을 제가 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구독자 한정해서 제가 저기 쿠션도 드리고 있어요 1111포인트 쓰시면은 어 많은 참여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뭔가 유행어같은걸 못 유행어같은거 못따라요 저도 그래요 어차피 나가도 저한테 오아시씨 안 떴다고 뭐라는 사람이시죠? 나가도 상관없게 아 아 진짜요? 맞아요 중복구매는 안돼요 포인트 많이 모으셔야 되요 여러분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안내감사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따로 띄워놨으니까요 우리 검은콩님 매니저님 해가지고 저기 스케줄 느낌표 스케줄 한번 띄워주시면은 어 링크 한번 띄워주시면은 나머지는 다 확인하실 수 있구요 금요일날 꼭 오셔야 되요 감사합니다 그냥 포인트 기부 되긴 되는데 포인트는 우리 블랙킬러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 위안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노래 좋다 그래야 좋은 곡이 나오구만 뭔가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오우 초반부터 공격 좋아요 공격 좋아요 공격 좋아요 공격 좋아요 공격 좋아요 노도알같은 추격 hare가 praticamente 공격 좋아요 공격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실 рублей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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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나 지금 칭찬받아주고 기분이 매우 업데이트인데 지금 칭찬을 곧 피나리도 춤추게 한다 물론 춤은 못 추지만 괜찮다 뭐 누른거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언젠가는 대기업 실머가 되주겠죠 여러분께 좀 더 질좋고 양좋은 걸 많이 드릴 수 있는 재미도 드리고 저의 모토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어우 클럽했다 잘못났다 좀 빨라지면 못한다는게 초보의 어쩔 수 없는 수명인 것 같아요 바로 죽는다! 살려줘! 아 진짜 아니야! 뭐야! 아 친구 없지? 안 돼! 블랙힐러니 어쩐지 저랑 비슷하다 생각했더니만 친구 없지! 에서 예 뭐가 다 있어요! 굿수나리가 현실 아싸 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해버린 보통 이 시간대면 더 들어오시는데 어 굿수님 방송 키고 계셨네 하면서 더 들어오셨는데 더 안들어오셨다 나가셨어 지금 뭐 큰일났네 아니 보통은 이렇게 10명 막 찬단 말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차요? 슬픈 우타이태 틀고 울고 싶다 같이 울어요 네 동병 동병 상 상 연이라고 말이 잘 안나오네요 네 오아 안뜨고 세분만 고르게 하던 중이라 떴어도 오아는 한 번이나 아 그래요? 아 아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연습하면 돼 나는 연습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보단 좀 잘해졌어 맞아요 저는 항상 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덜 꼬이는 날입니다 좋아 아주 좋은 노래를 들어가며 고스나리 오늘도 방송을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구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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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아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어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아 공격 한 번에 정신을 못 차리는 고스나리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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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고스나리 그렇게 쉽게 죽지 않지 그렇게 죽게 죽지 안아 쉽게 죽지 안아 안 는다고 안 는다고 안 는다고 안 는다고 어 쉽게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어허허허허 잘못했죠 아 진짜 어 렘렘리코 아니야 늘었죠 그쵸 많이 늘었죠 어 제가 이 테트리오의 초고두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아카이 모노님이 많이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골씨날이 스키 못해가지고 어 들어와요 렘렘님 컴온 들어와요 테트리오 들어와요 그리고 테트리오 다운받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다운받는 거 깜빡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다운받아야겠다 테트리오 재밌어요 테트리스 좋아하시는 분이면 테트리오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이 안 계시지만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시지? 풀셀카 당제나 해도 저저 있잖아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퓨 나리님 이겼당 이런 건반 속도 아니요 건반 속도는 조정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부 조정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방에서 노래 바꿀 수 있는데 바꿔주세요 어? 방에서 노래 바꿀 수 있다고요? 어 그러네 내 노래가 미리 안 들린다 노래 좋은 게 뭐가 있지? 그 좋은 거 제목을 모르겠다 이따가 좋은 거 노래 제목 뭐 있는지 봐야겠다 랜덤으로 하고 자 랩랩리 들어오세요 이거 링크 한 번 저기 랜덤 아 오케이 랜덤 캠 랜덤 탐 들어오시고요 랩랩리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왜 영어로 나오시는 거야 아 패트리옹 저기 이거를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하고 내가 지금 이걸 남길 수가 없어 저기 산들님 이거 네 에디트 한 번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고수나리가 지금 원컴이라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계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산들님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랩랩리 들어오셨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 음 그제 간파하셨어 에? 동안 이듬 게임 스피머 그제 간파하셨어 어 뭐 뭐 뭐 뭐 뭐야 너 간파한 거 없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게임을 더욱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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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쁘지 않아요 지나가던 일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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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갑자기 한 번에 공격하시는게 어딨어요 죽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네 어우 죽을 뻔했어 칼 좀 돌렸구요 전부 다 실력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불하기면 그렇지만 뭐라고 했지만 늘었다고요 뭐야 올클리어가 뭐야 잠깐 올클리어 뭐야 너무 귀찮아 절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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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주시면서 봐주시면서 살살 살살 부탁드립니다 살살 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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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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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위험해 진짜 위험하다 나 여기 빠르면 못하겠어 나 이거 빠르면 못하겠어 나 이거 빠르면 못하겠어 좀요 좀 빨라지 못하겠어 어어 안돼 망했다 짝 아유 아니 이거 몰라요 저도 공격 안 한거기 때문에 마우스 휠을 하시면 되요 목소리 잘 안들려요? 목소리 이거 소리 조절 어떻게 하지? 휠로 했는데 휠로 안되네 목소리를 켜면 돼 좋아 잘들리죠 잘들리죠 아아아 잘들리죠 이제 아아 이제 소리가 너무 커요 이러시는거 아니에요? 컨트롤 휠 알트? 아 그렇구나 이거다 이거다 알트 눌러야되는구나 조금 줄일게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면 또 그러니까 컨 아 알트 알트 휠 알트하고 휠을 누르면 소리 조절된답니다 자 지나가던 1인이 오늘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올클리어는 옆에 오르는 빨간게이지를 한 번에 없으 아아 한 번에 없을 때 볼륨 크게 하긴 했는데 마이크나 고스님 목 건강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감기를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끼고 마이크를 끄고 어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기침을 하긴 하는데 고바스모님 왜 이렇게 어 자주 안 있는 거예요 자주 있어야죠 디스커넥테이드 어 튕기셨나 나가신 건가 얼른 들어오세요 아니 갓겜에 왜 아무도 안 계신 거야 지금 튕긴 거네요 아 진짜요 얼른 들어오세요 엥 튕겼어요 키 좀 알려줘요 일단은 화살표대로 하면 되고요 어 위는 이제 바꾸는 거고 아래는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한 번에 떨어지는 거고 쉬프트를 누르면은 저장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쉬프트 누르면은 저장 그 다음에 다시 그 저장된 거 꺼내면 다시 쉬프트 누르면은 바꿔서 또 나와요 얼른 들어와요 지나가던 니빈님 얼른 들어와요 보시나리 지금 여기 있는 아카이 모노님께서 되게 심심해 하세요 몇 번 해보시면은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들어오셨다 드디어 두 분의 두 분이 대결할 수 있는 네 저로도 만족복탑입니다 아 진짜요 광고 30초 너무 길다 아 그래요 이런 30초 알겠습니다 제가 상위 12 오 진짜요 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광고 없이자 편안하네요 그것도 곧 끝나요 고발 30분님 한번 해볼까 일단은 산디님 좀 시간 걸리 아 찾았다 찾았으면 오시겠네 얼른 들어오세요 엑시 상위 1부 엑시인지는 어떻게 알아 아 이거구나 아 SS 그러면 나는 일반 그거네 아무것도 없고 렘넘님도 똑같을 거고 똑같을 거고 아 그렇구나 자 일단은 스타트 한번 합니다 다들 어 신작에 주의하시고요 자 도시나리가 어느 레벨을 올려야 돼 실력을 올려야 돼 유튜브에 노래 부르면 또 언제 올라와요 원하시면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꼭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가사까지 꾸며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린 것 뿐인데 시간 만들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다 힘이 난다 오 끔찍이야 어떻게 된거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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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봐도 죽네 아 가사까지 꾸미시는 거구나 덮어놓고 노래만 아 덮어놓고 노래만 들었어 아니요 가사 안 꾸몄어요 전건 가사 뭐 안 꾸몄고 이제 가사를 꾸밀까 생각하는데 덮어놓고 노래 들으신 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더욱 더 더 열심히 해야지 노래모음 계속 올려놔야겠다 야 이게 찐 고수리래 싸움인가 야 무섭 이거 무섭다 야 저를 번역팀으로 넣어주시면 오 번역팀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지휘가 필요한데 아 아카이 모노님 이기기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아시면서 지금 그러시는 거 같은데 지금 봐요 지금 이걸 봐요 지금 제가 이길 수 있나 봐줘도 봐줘도 못 이기는데 우리 블랙힐러님께서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가봐요 저도 쪽수는 하는데 잘은 못해요 전에 얘기 말씀드렸었구나 그러니깐 음 음 야 야 야 드디어 드디어 심심해하시던 아 심심하면 오늘 물킹노래 번역 타지 타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 진짜요? 좋았어 핵임? 그쵸 이게 그 뜻말로 대잘핵입니다 대잘핵 네 대잘핵입니다 대잘핵 엄청 잘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기차님이 시작해도 안하는게 80%이상 고시나리랑 같이 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게 있습니다 고시나리가 요즘에 편지영상 중이거든요 공부를 해야되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서 전 불가능한 미션만 주고요 현돌리면 가능한 미션만 주는 아 아 컨셉이 있구나 야 이 친구는 야 와 무섭다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네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와 무섭다 뭘해도 제가 집니다 야 실력 차이가 야 아카이모노님께서 엄청나게 봐주셨구만 빠이어념 아 알겠습니다 찬디님 감사합니다 저정도면 아 진짜요? 그정도에요? 와 와 봐주시면서 하시는거잖아 와 나 지금 어마어마한 분을 알고있는거네 네 야 어마어마한 분을 알고있는거네 야 친구 출입했으니까 이제 접속할때마다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도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할거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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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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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드립니다 힘조절 부탁드립니다 으악 광고 악인대친니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접 체크 한번씩 해주시고요 자 고시나리의 성장기 오늘도 고시나리는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회화를 하실 것인가 그것이 문제긴 하지만 전력 문제 될 건 없죠 고시나리는 언제나 성장을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통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아 아오 myös 된장 Конечно 배 senhor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휠책감사합니다 자 아직 Campbell 안낼셨어요 야 이번엔 이기셨네 야오 아 오 살들님 역시 의리의 살들님이시지 저도 형장통 겪고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요새 저기 기마고사 기간인가? 아 수능 기간이어서 그렇구나 수능 기간이어서 저기 많이 안 오시는구나 아아아아아아 맞네 어쩐지 아 파메 앰플 땀 아 알겠습니다 기말 그러네 들어오실 분 계시면은 바로 들어오시겠지 일단은 나도 좀 실력을 해야돼 다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 시험 끝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겨울방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좀만 더 기운 내시고 시험 잘 보시고 고키나이도 회사 일 열심히 할테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화이팅 하자구요 우리는 모두 통장하고 모두 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연속으로 하려 했다면 뭔가 잘 안되는구만 완전 어렵죠 하지만 고키나리에겐 극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발 오 오 잠깐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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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왜 저렇게 왜 저렇게 어어어어어어어 1월 1월 6일 방학이라구요? 아 역자만 대충 하고 아니 아 저것이 둘게 아니였는데 왜 저렇게도 졌지 아 바보 제가 죽은거는 고수분들의 대결을 위해서 대결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비피처가 있는거에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고시나리테 셰이코 자쿠샷테 안하셔도 전 그냥 볼 수 있는데 후츠나 히토닷테 후츠 후츠나 히토닷테 히츠요 많이 안오신다 바로 시작해야지 오시면은 이제 나중에 좀만 기다리셔도 나오시겠지 뭐 그동안 연습많이하면 좋아 연습많이할거야 좋아 고시나리 잘할 수 있어 나나나나 고시나리가 오래 살아 남는다 오래 살아 남을거야 남을거라고 어렵구만 어? 왜요? 어? 먼저 돌아가셨네 어떻게 된거야? 오 갑자기 왜이렇게 공격이 들어오지? 고시나리란 성공작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고시나리테 뭐야? 왜 먼저 돌아가신거야? 봐주신건가? 2등까지 갔다 오 진짜요? 요오 막타 먹은거 같은데 얼마나 봐주신겁니까 대체 근데 이거 지면에 또 랭크 내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휘방님 고아안녕하세요 시참 자유롭게 시참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패트리씨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아 살살방은 그런거 없으 아 그래요? 살살방은 그런거 없구나 봐줘도 되는구나 랭크는 그럼 랭크가 랭크 따로 가야되는거에요 이걸 잘 몰라서 시작한지 이제 5일차에요 횟수로 패트리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없어요 아직 정확한 규칙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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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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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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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한번만 나오자 그렇지 아우 죽는줄 아네 아우 죽는줄 알았어요 아우 죽는줄 알았어요 곧때나리 이기기 귀엽지 않은 사람인 아카이모노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등까지 해버렸어 자 들어오세요 수박님 들어오세요 아 링크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링크를 드리고 싶은데 제 원컴이라고 링크를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 샨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렛느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죠 지나가던 이기님 감사합니다 역시 테트리오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갓게임이었죠 세 명이 다 있어 저 아트로 오셨어 수박님 맞으시죠 오 고수 등장 고수인지 고수인지는 이제 이번 판을 해보면 압니다 하고는 싶은데 컴퓨터 키기가 귀찮네요 기세요 네 히스탄니즘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고수나리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고수다 고수나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짝대기가 많이 나온다 잠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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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 줄 왔다 와 죽는 줄 왔네 일단은 급한구부터 꺼보자 와 죽는 줄 왔네요 와 죽는 줄 왔네요 야 어려웠어 죽는 줄 알았어 아까 끝까지 올라갔을 땐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한 번 돌아가셨고요 지금 빡겜 하고 있어요 빡겜 어떻게든 한 번은 이겨보려고 다락을 하는 중 어 잠깐 어 저렇게 도지지 오 드디어 한 번 또 봐주셨죠 인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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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하겠다 아니 아니 아 아 치웠다 으흐 으흐 걔도 많이 봐주신 거야 야 어렵네요 자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아 잠만 편의점 오케이 오케이 어 두 분이 나가셨어 튕기신 건가 얼른 들어와요 편의점 맛있는 걸 타러 가셨는데 부럽다 더 안 계신가요 지금 고수들 사이에 고씨가 붙었는데 지금 어떡해 이거 네 고수 사이에 고씨 고수 고수 고씨 네 고수 고수 고씨 해볼까 씨리고인데 흐흐 자 녹아들었어 네 고수 고수 고씨 발음도 어려워요 지금 가면라이더 고스트 흐흐 어 있어요 이게 카부톱까지밖에 못 봤는데 가면라이더는 제가 카부톱만 봤었는데 잠깐 다 본 건 아니고 가면라이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야 얄짤 없다 우와 얄짤 없다 그냥 죽는가 이대로 난 그냥 죽는 건가 아니 이대로 죽을 리 없죠 죽을 리 없죠 죽을 리 없죠 죽을 리 없죠 아 잘못됐다 아 진짜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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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전의 아 그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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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왔어요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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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보여주신 것 같은데 와 자 수박님 어 수박님 들어오셨는데 어 잠깐만 수박님 방송 방송하세요 우리 수박님 우리 수박님 들어오세요 네 수박님 방송하세요 응애 보시냐 해도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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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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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을 다해도 진짜 이거 팀전은 없나요 팀전 네 팀전은 없나 트위치를 원래 아 원래 트위치를 하셨어요 아 유튜브는 그러면 채널이 있으시고요 바로 구독박으로 갑니다 보스냐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결과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간 되지 않을까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지망생 어디있어 어 맨티스님 이리 오실건가요 맨티스님 맨티스님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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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팔로우 받고 왔습니다 야오 멋있어 빨라야 돼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안 보이게 진짜 보이지가 않는구만 누구보다 빠르게 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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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워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진에는 극복을 했어요 이제 보스분들 사이에서 나도 극복을 할 수 있어 그래도 뉴비 어 뭐야 왜 저렇게 된거야 아 나 저렇게 둔적이 없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여사님 좀 봐주시면서 하시면 안될까요 네 봐주시면서 하시면 안될까요 봐주세요 와 죽는 줄 알았다 봐주시면서 하시니까 이 정도지 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야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렉 아 왜요 렉 엄청 걸리네 왜요 왜 렉이 왜 이렇게 걸려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일미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수박님 자 고스나리가 명화입니다 제 방송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주시죠 유튜브 링크 바로 구독 박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다시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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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네 아 근데 너무 어렵다 근데 근데 아카이 모노님이 만약에 2대1로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겠지 고스나리는 거의 있는든 없는든 하는데 절대 못 이겨요 도전하고 싶다 엇 들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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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진짜요 그 정도에요 아니 대체 얼마나 고스이신거야 아카이 모노님 이중한 분이네 아 그 아 진짜요 야 어렵네 네 딴딴따라 딴따라라딴 딴따라라따라 딴따라라따 바로 친구 맺어주고 다 친구로 되어있죠 이거 친구 바로 맺어주고요 인내 인게임내 채팅인가 굿 친구가 되신걸 환영합니다 고스나리나 친구가 된걸 환영합니다 아 50명까지밖에 안돼요? 고스나리 이제 이거 자주 할건데 자 오신김에 한번 합니다 디스카드는 뭐야 무슨 신축해놓으면 네 아 그래요? 갑자기 공격이 막 들어와 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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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도 고스나리 나름대로 공격 천방 했어요 야 어렵다 아니 왜이렇게 짝대기가 안나왔어 짝대기가 안나온게 페일이잖아 아 아 으 으 으 아파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고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뉴비에요 뉴비 지금 뉴비를 입문시키게 하려고 우리 고스분께서 아주 그냥 실력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력이 반도 안된거에요 네 이 정도면 실력이 반도 안난겁니다 이 정도면 실력이 반도 안난겁니다 이야 무섭다 네 이런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게임하고 있었다니 영광입니다 예 이런 예 비천한 미천한 고스나리를 이렇게 영접하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어려워 자 지금 16분 계시는데 들어오실 분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링크를 혹시 링크 원하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분 중에서 링크 한번만 남겨주시면 지금 16분 계시니까 들어오실지도 몰라요 아 아니면은 아 지나가도 유니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실지 몰라 시청자 지금 16분 계시고요 아마 저기 이번에 빼빼로 이벤트 가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포인트 모으고 키면서 다른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애 포인트 언젠가 또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포인트 많이 모아놓으세요 고스나리의 포인트는 곧 돈이 됩니다 물론 현금화가 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상품화가 가능한 고스나리 포인트 고스나리의 포인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 각설하구요 얼른 시작합니다 실력 늘려야돼 실력 늘려야돼 지금 이 남은 시간은 얼른 실력을 늘려야지 이 고스분들하고 대등하게 되려면은 지금 이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wus 어어 염십은 못하잖아 예 메이 드날이 개조를 했지만 퀴즈를 못하는건에 대하여 못 tv 이분 어떻게 찾아가면 궁금하다 아 구독자 임티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구독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니면 포인트 써가지고 구독자 이모티콘 하나 117이 씌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실거 같으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연습이야 이 고수분들하고 연습해야 좀씩 빨라진다고 혼자서 연습하면은 실력이 안들더라고 노랫소리가 노랫소리가 왜 안나오는거 같애? 나오는구나 뭐어 뭐어 크령 죽네 네 저는 임티에 7000포 썼는데 아 진짜요? 지금은 임티도 안깝죠? 지금 임티 쓰시면은 금요일날 사시는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쓰실 수 없어 야 야 야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모르겠다 야 이 차는 씌워도 야 장난아니다 야 어떻게 적기 쌓이는거야? 야 와 장난아니다 연습만이 탈길이다 이런 고수분들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게 영광이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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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 죽을뻘했다 짝대기 짝대기 나와라 짝대기 나왔다 나왔다 와 죽는줄Lats 와 그나마 공격중에 살아남았다 이번에는 어렵죠 야 어렵습니다 야 한번도 벌써 들어가셨죠 그쵸 얼마나 공격을 당하신거야 희진이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봐주.게.요 와 죽는줄 아 이쪽에 놔두면 안됐는데 잠깐잠깐잠깐 오케이 오와 그냥 죽네 솔직히 이거 잘 만든것 같아요 못참겠다 컴퍽해야지 얼른 들어와요 네 와 좋아 야 좋아요 네 보면서 지금 공부가 되고 있어요 티스피인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혼자 했을 때 티스피 연습을 좀 해야겠어 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솔직히 인정해요 고스날이 맞는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인정합니다 네 아니 한번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혼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킬러님 3등했어 와 악인대칭님 좀 기다리겠습니다 야 다들 고수셔 다들 고수셔 진짜 어떡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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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이질 못하겠구만 섞이질 못하겠구만 학원이라 슬프네요 이런 학원 힘내세요 슈크랩님 우리 슈크랩님도 한판만 하고 계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해야죠 연습이 찰길이다 그저 익숙 자주 놀러와 자주 놀러와서 테트리오 많이 가르쳐주세요 우리 지나가던 1인님께서는 이제 지나가던 1인이 아니실겁니다 이제 고시날이 전용 고시날이 전용 이 될겁니다 이제 전용 시승 테트리오 시승 어렵다 어렵다 어 뭐야 아아 잘못됐어 그냥 바로 만회할게 있죠 됐다 와 죽는줄 알았다 진짜 실크했다 와아 아 전 전에 차열쇼 개정한건데 차열쇼 지금 차열쇼 아 시켜 맛있게 하세요 검은콩이 와아 와아 이기기 진짜 어렵다 걔도 배우고 있어 지금 계속 좋아 계속 배우고 있어 계속 배우고 있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나요 악인댁치님 렛렛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렛렛님도 같이하시죠 딱 한번 이겨보면 아 진짜요? 야 근데 아카이 모노님이 진짜 잘해요 와 렛렛님 들어오셨구요 악인댁치님 들어오시면은 딱 시작하면 되겠다 엑실랭크신이 랭크는 어떻게 랭크전 하면 되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상일퍼 제가 상일퍼님을 알고 있다니 영광입니다 언젠간 저도 찐골수가 될겁니다 지금은 찐골수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연습하는 응애 응애 뉴비지만 언젠가는 X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 레벨까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testsp는 이렇게하는건가 아니구나 testsp는 저렇게awd깃사 아닙니다 아니 card님 우 아 U는 그리카인데 저는 어우ă 진짜요? Sh MC 그렇게 잘하는 슈크랩님 깨셔도 속고리라니 뭘 편 benz patients 여러분은 이제 시험 끝나면은 이제 또 오티나이나 또 놀아야죠 게임하면서 아 진짜요? 와 내년 내년? 시험 준비 혹시 시험 준비라는 게 그건가요? 그 뭐냐 저기 그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뭐냐 수능인가요 수능? 아 저는 속도만 빠는 질량 적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속도도 느린데 왠지 한번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몰라 연습많이 살 길이다 와 연습해도 안된다 잠깐만 박화 박화 박화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승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른 들어오세요 네 이분 실수하셨죠 네 와 빠르게 빠르게 저 이거 시작한지 5일밖에 안됐어요 아직까지 스피드를 권하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지? 이분 튕기신건가? 갑자기 왜 안 움직이시지? 튕기신거 같애 들어와요 같이해요 빨리 들어와요 네 그래도 고수를 상대로 10초 버틴거면 많이 버틴거에요 10초 버티면 많이 버틴거야 10초동안 숨을 쉴 수 있었어 그래도 네 많이 버틴겁니다 저분 빡게하면 5초 콜 안돼 봐주시면서 하세요 네 봐주시면서 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지금 네 들어와요 빨리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왜 10초때 고스나리 공격 많이 다했어요 초반에 엄청 공격당했어요 얼른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도망용 빨리 죽기가 있죠 아 그렇구나 저분들이 앵간이 봐주셔도 쉽니다 알아요 아까 처음에 해봤어요 1대1 해봤는데 진짜 많이 봐주셨거든요 진짜 많이 봐주셨는데 아 피싱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요 자주 놀러와요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뭐에요 이 소리가 가끔가다 들리는데 어 이 소리 그냥 bgm이라고요 bgm이 약간 효과함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아 bgm이 맞아요 아 bgm이였어요 난 또 뭐 설정 설정인줄 알고 왠지 들어오실 것 같아 시작하면은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은 고수분들 상대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한판 하는데 어차피 10초 컷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오셨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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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말고 빠르게 죽는거 말고 빠르게 죽는거 말고 빠르게 죽는거 말고 누구보다 빠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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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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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개자! 아! 댄서! 아! roph preparations 빠루 감사합니다 빠루 제가 느낌 반응했네요 오! 남았는데 이건 졌어요 봐주시면서 하세요 봐주시면서. 봐주시면서.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빠아악 아 진짜 금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제가 10초 컷 났으니까 한 20초 컷 나지 않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제가 10초 컷 나거든요. 보통. 네. 10초가 기본이에요. 여기 다 고수인들밖에 안 계셔가지고요. 들어오세요. 금생님. 와 잘했댔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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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 키 좀 알려주세요. 여기 계신 분. 키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고수나기가 원컴이어가지고 키를 알려드리는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투컴이 되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이제. 이동 그 다음에 위가 저기 바뀌는거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한 번에 쭉 내려가는거 그 다음에 쉬프트가 저기 저장하는거 해보시면은 알겁니다. 조금씩 금색입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혹시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딘님 감사합니다. 스웨덴 누구요? 스웨덴이 어딨어? 없는데? 오 뭐야? 아니 왜 스웨덴 오 뭐야? 아 잠깐만 금색님 초보라면서요? 초보라면서 초보라면서 일단 친구 박아놓고 초보 아니시네 이거 패트리오도 이거 초보입니다. 응애입니다. 믿으면 안되겠어요. 링크여서 모든게 나 모든게 지금 드러나는 오수냄새 프랜 일단은 쉬시는건가? 일단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또 들어오시겠지 뭐 기만자들 좋아 간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생각하는 시간도 아까워 아 이게 옆으로 안까지잖아 어떻게 해야돼? 아 참 났어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런식으로 해서 아 안되네 아 자꾸 왜이래 왜 자꾸 미끄러지는거야 아 나한테 왜그래 와 실수 엄청했어 오늘 지금 방금 실수 엄청했어요 와 얘도 그나마 실수중에서 살았다 나왔다가 죽었어요 너네 아 아 으 다들 봐주시면서 하시는구만 봐주면서 하는것도 이정도라니 틸스피인 아 저렇게 일부러 틸을 만드는구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넣어 저기 저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와 아니 저기 한번에 내려오면서 바로 고정되는게 아니고 저렇게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해봐야겠다 이따가 야 아 근데 저거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거에요 그니까 저기 한방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방향으로 바꾸는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으로 가잖아요 보통 왼쪽으로 바꿔지나 오른쪽으로 바꿔지잖아요 한쪽으로밖에 안 바꿔지잖아 근데 두쪽으로 바꾸려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회전 맞아 역회전 얘기하고 싶었어 역회전을 어떻게 쓰는거에요 몰라요 역회전 어떻게 써요 아 키가 지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오케이 일단은 시간은 금입니다 얼른 시작하시는게 답입니다 일단은 아 아 Z라구요 어 그러네 맞네 Z네 됐네 오케이 됐어요 이식해줘야 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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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평화로운 곧씨나리 초발 어어 곧씨나리가 망쳤다 이 평화로움을 곧씨나리가 망쳤어 곧씨나리가 시작인건가 자 내가 시작하는거야 일단은 최대한 높이를 낮춰주는게 일단은 극선무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높이를 낮춰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방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방심하는 이런 사이에 당해주고 이렇게 당해주고 이렇게 당해주고 이렇게 당해주고 당해지는거죠 당해주는게 아니고 와 위험했다 오야야 어떻게 그렇게 된거야 얍 얍 얍 얍 오 손가락이 떨리고있어 안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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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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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 짝대기 한번더 그렇지 짝대기 중돈좋았다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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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저쪽으로 아 네 11시 정도에 방종할겁니다 아 어려워요 우리 블렌트킬러님께서 혹시 진짜로 번역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스라니한테 개인톱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임무를 하나 맡기겠습니다 편집은 어차피 제가 최종적으로 할건데 오 저기 된다고? 야 저렇게 하는거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글로드일 수 있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ils 아 고기 아 저기 티를 만드는거구나 아 어떻게 많지? 보통 주는데 네 알겠어요 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옳클리어 처음 봤죠. 저렇게 타는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면은 편집은 전데 저기 번역은 우리 블랙킬러님이라고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블랙킬러님 그게 조건입니다. 모토는 같이 성장하자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섭다. 어 180도 예전이 A이고 볼수못자 어 드디어 갇혀졌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랭크전에서 좀 놀아야겠구만 고시나니도 이제 랭크를 좀 해야될 필요적 느꼈어. 시간이 있을때 방송키고 랭크 돌려야겠다. 야 이거는 근데 어렵다 부치리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영광인지 방송을 안했으면은 이본분들하고 붙을 수도 없을거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 이런 실수만 없으면... 되는데 괜찮아 실수를 기회로 바꾸면 돼 위기를 기회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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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면서 진정하시고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라나는 색색을 이렇게 밟아버리실겁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색색을 밟아버리실겁니까 갇지마세요 갇지마시라구요 갇지마세요 자라나는 색색 와 잘못됐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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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됐다 제발 오 됐다 아 진짜 다시 한번 더 살아보셨잖아 좀만 더 빨라진 못한다니까 떡잎으로 총장 아 이 정도면 떡잎으로 총장한거죠 봐주시는거 몇시까지 방종인가 11시까지입니다 야 야 야 좋다 야 저렇게 저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다들 봐주시면 사시는거 같애 야 야 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흐흐흐흐흐 바로 개안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오오 드디어 드디어 실력 나오신다 드디어 실력 나오신다 드디어 드디어 야 야 실수도 그냥 바로 인정해보시고 바로 이렇게 꽂아버리시네 야 야 야아 야야야 와우와 우와 우와 무섭다 우와 달달 달달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완전 고수치다 진짜 레벨 높으신데 SS 등급 이 등급은 랭킹전을 해야지 얻는거구나 레벨은 그냥 하면 오르는거구 알겠습니다 아귄대치님 좋아 이해했어 자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야 테트리크 진짜 찐골키들 진짜 많다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자 흐름에 흐름에 몸을 맡겨 흐름에 몸을 맡겨 흐름에 몸을 맡기고 너무 맡겨 아우케이재 이제 알았어 이중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거지 오이아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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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우 아어어어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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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저랑 같은 향기 좋습니다 뉴비 냄새 이야 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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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라지면 어려워 진짜 진짜 좀 빨라지면 진짜 어려워 바로 봉임 해제 공인 해제 하시는거 봐봐 야 바로 공인 해제 하시는거 봐봐 야 야 야 뉴비 뉴비가 떠나자마자 그냥 그냥 쭉쭉 내려갔는데 네 야 무서워 무서워 바로 시작 야 안되겠어 와 장난 아니다 저도 좀만 더 풀게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로 고정이 되어버리는데 연습이 더 필요해 다시 흐름에 맡기는거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일단 빠르게 일단 스피드부터 늘리는걸 우선은 참자 스피드 스피드부터 스피드 야 무섭다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흑 야아. 장난 아니다. 봉인이 푸신다고 했으니까 랩 랩 랩 돌아가시면 어떻게 봉인이 풀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마음의 준비. 화면에 진짜 빛의 속도로 따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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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핏스피 준비하시는거 봐봐. 아아. 아까 그 180도가 A라고 했지? 이거 특히 바꿔놔야겠다. ZXC 위로 하는 건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키를 바꿔놔야겠다 키를 바꿔놓는 이유가 있구나 이제 위험하세요 얼른 저기 방어 구축을 하지 않으면 한 번에 당하신다고요 지금 TSP는 엄청나게 준비가 있어요 지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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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와중에 또 잘 타 남으시고 있어요 좋아요 야 와 오 오 5초컷 났다 5초컷 야 와 장난아닙니다 진짜 이것도 봐주시면서 하신거야 지금 안봐주시면은 어 잘오셨어요 대찌님 어서오시구요 사오로 시작합니다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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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걸 후회할때가 아니야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얼른 복구하는게 먼저야 근데 복구를 해야되는데 자꾸 망친다 근데 복구를 해야되는데 자꾸 망친다 또 고발수구요 오 그렇지 않아요 와 어렵다 아 아 대찌님께서 난다 저랑 같은 향기가 납니다 아주 좋아요 네 고시나리 방송을 통해서 저기 테트리오 뉴비가 많이 늘어난다는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수분께서 들어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수분께서 들어와주셔가지고 누비를 이렇게 양성을 해주시니까 아주 그냥 잘 맞습니다 착착착 들어간다 착착착 들어간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아주 착착착 들어가요 소리가 안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너무 좋구만 얼른 깔아야겠어 이제 배경이 안나기 시작했어 효과음도 안나기 시작했고 야 장난 아니다 이것도 이제 봐주시면 사시는거잖아 야 와 와 여기 티스피인 들어가나? 야 들어가네 야 지금 다 계획적으로 하시는거잖아 야 우와 야 야 고수분들의 향연 나는 나는 언젠가 언젠가 저 함 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야 드디어 야 돌아가실거 같으면서도 바로 사나 바로 사나압는 야 와 와 감탄샤 밖 안나옵니다 지금 네 이야 그쵸 진재로 고방 liver 선생님 잘가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네 효과음이 안나기 시작했어 바로 시작을 할까요? 시작하죠 소리 꺼 bgm 꺼 아웃 오브 퍼커스 됐어 좋아 소리가 안 나면 끄면 돼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일하겠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됐다 와 어렵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야 지금까지 안돼 안돼 야 공격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됐지 님 저게 180도라면은 저게 들어가나? 그렇구나 그래서 A가 180도구나 해봐야겠다 이따 한번 도전해봐야지 스웨디코 님도 잘하시고 이제 지금 아카이 모노님께서 봐주시면서 하시는 건데 봉인품면 장난 아닙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공백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자유롭게 시참 가능하십니다 효과음이 안나죠? 효과음을 껐어요 지금 효과음 키면은 끊겨가지고 이렇게 끊겨가지고 효과음을 껐습니다 자유롭게 시참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세트리오 좀 해보셨습니까 공백님 여기 진짜 찐곳이 있어요 상위 1% 상위 10% 다 계십니다 고스나리는 5위 찰된 뉴비 응애입니다 잘하고 싶은 뉴비 고스나리 들어와요 아직 괜찮아요 몇 판 더 할 수 있어요 들어와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니저분 계시면은 저기에 유튜브 링크 한번 띄워주세요 좋아 야 근데 진짜 잘하셔 키를 바꿔야겠어 이게 좀 익숙한 키로 바꿔놔야지 영상 안 덮고 본 아 위란 영상이 카나데 아 진짜요? 카나데 영상 많이 올려야겠구만 우리 블랙힐러님을 위해서 네 다음에 어떤 카나데를 올려야 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고 올려야겠어 최대한 이쁘게 올려야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소리 ASDF로 바꾸세요 이걸로 바꾸자고? 그 다음에 그러네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왼쪽에 JKL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오! 달쿠쿠님 굿아이디어 오 그 생각 못했네 좋아 키배치 제가 오늘 설정하겠습니다 아 루이랑 카나데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구요 그래요? 의외로 저기 에무장 좋아하는 사람 많이 안계시네 네 오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애 그래 어쩐지 뭔가 익숙치 않았어 내 실력이 않는 이유가 거의 있었구만 야 장난 아니죠 딴 따딴 따라딴 에무는 진짜요? 야 이번엔 골수분들이 하시는건가 특별히 흥부가 나지 않습니다 야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스나리의 감미로운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아 그래요? 가문 라이더 상당히 좋아하시는가 봐요 블랙킬러님 이야 장난 아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해야겠어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다운로드부터 먼저 해놔야겠어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그쵸 어떤 스토리길래 2 1 땡 자 뉴비 뉴비 고스나리에 아 잠깐 아 잠깐 잘못났어 잘못났어 아 나 저건줄 알고 저거 놨는데 저게 아니었구만 괜찮아 아직 회생 가능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됐어 좋아 됐어 회생했어 실수했어도 괜찮아 회생이 가능하면 할만해 할만해 아직 할만해 됐어 좋아 야 근데 장난이 아니다 아니 공격 미안한데 아 이게 외모가 아 저기 왜 저쪽으로 갔지 아 아 타격 타격이다 안돼 뭔 소리에요 처음 오신 분은 고아죠 고아 아 암튼 고스나리에 간미로운 목소리 들어가면서 게임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가 미치겠네 고스나이는 실수 때문에 미치겠지 실수 때문에 주인공 예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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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나요? 주인공이 죽나 이렇게 막 전대물도 막 주인공이 죽는 전대물도 있던데 자 두판만 더하고 오늘 파 오 최우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신 김에 출첵 한번 해주시구요 소리가 안나는 거는 이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소리를 읽고 왔어요 고스나이 간미로운 목소리만 들어가시면서 게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야 대찌님께서 나가셨어 왜 나가셨지? 독점 팔로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등급전환 중에 빡세게 해서요 아 그렇구나 레이드는 안해요 레이드 안해요 전에 레이드 한번 하니까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 가지고 뭘 하면 안돼 왜 별거는 컴퓨터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컴퓨터에 왜 그런 지장이 생기는지 더 해야되게 되서요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뭔데요 아카이 모노 님께서 자랑하시다니 겸손하신 소시 마스터 풀콤했어요 오오오오오 자, 위시드래그님 뱀어 감사합니다 한국 분이시면 한국어 해주시면 됩니다 오, 고수 분이 오셨으니까 열한시 십분까지만 해야겠구만 아 그건 아는데 그거 하니까 컴퓨터가 인상해줬다니까 이야 이야 좋아요 프렌드 일단은 고수분들을 프렌드로 잡아놔야겠죠 자 시작합니다 방송만 볼래요 알겠습니다 고수네리 감미로운 목소리 들어가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조만간 고수네리 목소리만 한번 올릴거에요 노래도 불러서 올려야 되는데 잘 시간이 안나가지고 못 올리고 있고 참 그래요 지금 게임 뿐만이 아니고 노래도 한다 라는거를 어?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는데 위험하다 어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어 잠깐 왜 저렇게 놨지 왜 저렇게 놨지 왜 저렇게 놨지 아 고수네 바보 멍충이 멍충이 왜 저렇게 했지 무덤을 팠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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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이 안떴으면 좋겠네요 왜요 알고리즘이 안떴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알고리즘이 뜰거에요 하다가 어? 내가 아는 분이 노래 부르시네 어 잘 부르시네 어 내가 지금까지 고수나리 방송 계속 봤었는데 글쎄 고수나리 진정한 팬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하실 거야 운명이 희생당했구나 아니 고수나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트림이었단 말이야 멍충아 여러분은 몰라 몰라 내가 못말려는지 까먹었어 지금 후렴꽃 시연 요르니 가케르 후렴꽃 시연하게 가능하신가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그래도 그 노래방에 노래방에 저기 풀세카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지금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노래방을 못가서 못 찾는 건데 풀세카 노래 있으면 풀세카 곡도 한번 불러보려고 일단은 고음이니까 노래 좀 연습하고 연습하고 불러야 돼 노래연습하는지 꽤 돼가지고 가사를 모르겠어 바타초코 데코레이션 텔리올 월드 몰라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잡다방에 사진 올려도 됩니다 사진 올려도 되죠 심지어 자기가 유튜브 하고 계시면 잡다방에다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고시나리 모토가 같이 성장하자는게 모토이기 때문에 물리셔도 돼요 욕만 안하시면 됩니다 욕 이제 착한 말 착한 말만 하시면 돼요 착한 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룰입니다 유일한 룰 잠깐만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니 죽잖아 이렇게 아 들어가려 했는데 들어와요 예 들어와요 2人だけの空が広がる 아니文字가 아닌데 2人だけの空が広がる 夜に 만에 2人だけの空が広がる 아닌데 1人だけの空が広がる 여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마이크를 노래방 마이크를 잡는 거랑 안 잡는 거랑 음이 달라요 네 음이 달라요 지금 제가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노래방 마이크 잡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일단은 연습 좀 하고 일단은 노래를 하도 안 불러가지고 연습 좀 해야 돼 고음이 안 올라갈 거야 지금 처음에 이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이제 고전 애니메이션 노래를 좀 올리다가 이제 풀세카 노래도 올리고 이러면은 고시나리도 어 구독자 천명이 넘어가는 백만명이 넘어가는 그런 대형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요 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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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없다 그냥 일도양단 시키는데 네 야 바로 시작합니다 야 이거 총 몇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에도 10명 이상도 가능했던 걸로 봤었는데 3명 이상? 진짜 동시에? 동시에? 우와 갓겜인데? 어 근데 왜 이렇게 공격이 오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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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2단이 잔케는 소나가 히로가르 여름이 딴따란 딴따따라 딴따따라 딴따따따라 딴따따따따따따따따 딴따따따따 골스나리 봐요 실수특성이방송인데 가끔가다 방송도 튕겨요 스크리머인데 방송이 튕겨요 초등 졸업 줌으로 하는데 아 블랙킬러님께서 그러면은 혹시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생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렉 걸리고 쏘버 터지고 그렇구나 물론 재작년 얘기 아 지금은 이제 중학교 다니시고 한참 공부하실 날이시네 아 야 야 짝대기 안 나오면은 끝났다 야 우와 무섭다 무섭다 내가 안 남은 게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로 무섭다 야 한 번 튕기셨나보네 자 두 판 더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벽 일본어만 괜찮아요 뭔가 특기로 열심히 하시면은 됩니다 네 뭔가 한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 좋은 사람한테 안 휘둘리려면은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한 분야만 파시는 거를 못 이기죠 원래는 살아가다 보면은 한 분야 가지고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게 이제 기초가 됩니다 음 나쁘지 않군 어 리고아 구아 안녕하세요 대형 와 죽겠다 죽겠다 우와 우와 공격 왜 이렇게 많이 해 짝대기 안 나오나 났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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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못 이긴다 제가 애들보다 향식은 높아요 아 그렇구나 심지어 그 모르는 데가 회고였나 아 네 특별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블랙킬러님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저기 교수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뭐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실직으로는 요새는 이제 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직으로 한 분야에서만 잘하셔도 충분히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본을 공부하는 거는 휘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 공부는 꼭 해두시고요 자 일단 나쁘진 않아요 오 근데 구내염은 왜 존재할까요? 글쎄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대학교도 졸업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졸업했어요 저는 군대도 갔다 왔건 군대도 갔다 왔건 군대도 갔다 왔는걸요? 네 언제까지 해요? 이제 이거 한 판 더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존경 군대는 글쎄요 네 광주산에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가실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요즘에는 저기 군대에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가능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 가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근데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음 어 안 들어오시나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판입니다 소리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 참 어 어 젠장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저거 네모 네모난 거 있어 네모난 거 됐어 좋아 완벽해 이걸로 된장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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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네 버스 위기입니다 위기야 아아 너무나 카나데가 보이시면 끝은 봐야지 맞아요 야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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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섭다 사날들 금당진 야아 샴물맞 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하하 카나데 너무 빠지셨는데 야아 그래도 4등은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